안녕하세요! 저는 업로드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시간을 하고 싶어요! 오징어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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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 매운 면치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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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마늘 달콤한 도료로 만들어서 달콤하지만 달콤하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느낌을 만들었어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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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아이스크림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단무지 초콜릿 초콜릿 치즈소스 오븐이 오븐이 이번엔 계란 아삭아삭 김치맛 계란 계란 생크림 매콤한 맛 초콜릿 초콜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